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가 왕이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핵심 질문은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아니면 예수님 왕이냐 여기서 다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키박자가 되든지 잠깐 분도심이 일어나요 내가 왕인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이면 잠깐 분노심이 일어나고 잠깐 화가 나거나 원망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내가 왕이다 그런 겁니다 옛날에 사형리의 그림 있잖아요 의자의 왕자리에 내가 있으면 잠깐 분노심이 일어나고 핍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의자에 예수님이 왕이면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왕이냐 그래서 여기 동방 박사들은 예배자가 되고 헤롯은 내가 왕이니까 잠깐 화를 내잖아요 죽이고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나오는데 여기 나는 일대왕 이걸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좀 설명을 하면 정치 수환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로마 원로운을 설득해 가지고 영토 없는 왕이를 봤습니다 영토는 없는데 왕 마치 디엘 무디가 그랬다고 그러죠 너무 배운 게 없어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한다 그랬더니 안 시킨다고 그래도 꼭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학생 안 준 선생님 그래서 그런 걸 무디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잘 모르죠 학생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선생님으로 입매망하는 거야 네가 전도해서 알아서 키워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됐다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대죠 많이 줘도 다 죽여서 몇 명 없고 이런 것도 있는데 무디반은 아무도 안 줘도 다 내가 전도해서 세우겠다 이런 정신인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무디반이 맞지만 이게 헤롯이 어느 정도 사람이었냐면 땅 없이 영토 없이 왕으로만 임명 받아 가지고 나중에 전투래요 안티그노스라고 그래서 진짜 땅을 얻습니다 그래서 진짜 임명받은 왕을 분보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진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헤롯 대왕이라는 이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계를 띄워놓은 게 뭐냐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에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돔은 어디냐 하면 사해 사해 옆쪽에 있는 걸 에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밑에 중간 사이 중간 사이를 모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갈릴리 옆에를 암몬이라고 합니다 밑에서부터 에돔 모합 암몬 그런 순이거든요 그런데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또는 피가 섞여서 이둠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됐다는 건 이건 되게 싫어하잖아요 에돔 사람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민심을 얻으려고 되게 잘합니다 기근이 있거나 그러면 자기 사제를 털어 가지고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쇼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민심 얻으려고 구제도 하고 도와도 주고 그 다음에 민심 얻으려고 했던 대표적인 게 뭐죠 성전 지었어요 헤롯 성전이라고 성전을 지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중간기에 말라기 이후에 중간기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있었죠 하스모니안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는데 거기에 남은 딸이 미리암이라고 있었거든요 미리암 1세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까지 합니다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백지 상태에서 빈손 들고 와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다 이루어냅니다 보통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의심이 많아요 자기 왕이가 지가 만든 왕이니까 의심도 많고 또 잔혹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10명이었거든요 10명인데 2명을 죽였어요 잔혹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아들도 3명 죽이고 그래서 당시에 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개가 되는 게 낫다고 개는 안 죽였거든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이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헤롯의 개보다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도마 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있느냐 이랬더니 자기가 지금 왕이가 탄탄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내 자리 놀이나 그러면서 소동했다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심 많고 악독하니까 뒤에 보면 2세 이하의 어린애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데 의심 두려움 이런 거 있던 잔혹한 왕이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제스처를 합니다 제스처가 뭐냐 하면 원래 이렇게 응용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겉과 속이 다르죠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어 예배드리고 싶어 그런데 내용은 뭐예요 발견하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거죠 표리부동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자기 잘 모르니까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미가서 5장 기절 보니까 베들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헤롯이 70세가 넘을 때였거든요 70이 넘으면 지금보다 조금 살 때예요 그러니까 70이 넘으면 죽을 준비를 하지 더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참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많이 배우면 좋죠 나를 강화시키는 데 쓰잖아요 나를 강화시키는 데 우리가 알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데 써야죠 NIBC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그래야 되는데 아는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베들렘이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렘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음모를 꾸미고 난 다음에 동방학사 조용히 부릅니다 여기서 1장에 보면 요셉도 가만히 부르죠 두 가지 가만히 끊고자 요셉은 왜 마리아를 가만히 불렀죠? 배려하는 거고 또 지켜주려고 그런데 해로당은 왜 가만히 동방학사 불렀습니까? 해치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도 동기가 중요하죠 어떤 동기를 하느냐 자기 왕이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해로스를 많이 닮았어요 우리가 정보를 얻는데 왜 얻어요? 나를 강화시키려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요 왜 하죠? 나를 강화시키려고 그냥 오로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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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요한복음 한번 살펴죠 수요일 날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시키려고 나를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대제세상은 뭘 하죠? 그거 갖고 신리를 챙기려고 나를 강화시키는 거고 로마 군병들은 떡고물 챙기고 있고 그 위대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명을 이루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빌라도, 대제세상, 로마 군병 다 자기를 강화시키는 일에 정말 지극히 사소한 일에 인생 낭비하고 있더라 뭐 그런 얘기죠 해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해로시요 자기가 70세 넘어서고 난 다음에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에요 유대의 유명한 학자들을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울지 않을까 봐 그거는 잘 되어졌다 이럴까 봐 그래서 울게 만들려고 유명한 학자들 불러다가 나 죽으면 같이 죽여버려요 그럼 울 거 아니에요 학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통곡 소리가 나도록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거 안 해가지고 해로 죽었을 때 안 죽였어요 그래서 안 울었대 이런 정신 나간 놈이죠 죽고 난 다음에 우는 것 같이 챙기려고 그러냐 얼마나 인생이 한심한 인생이었겠어요 그렇죠? 이게 해로시입니다 해로 해로시는 철저하게 자아가 강한 사람의 표장이에요 자수성가 있다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울어줘야 돼 내가 다 한 거고 민심을 얻어야 돼 내가 내가 다 할 수 있어 쇼를 해서라도 내가 인위적으로 다 할 수 있어 이게 해로시예요 가장 자아가 강한 인생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분노하고 또 그 다음에 핍박자 되고 살인자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자기를 강화시키는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시간 차이일 뿐이에요 핍박자 되고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자가 되고 왕이 예수님이 되신 분들은 예배자되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무조건 예배드려야 돼 무조건 그냥 생각하지 말고요 무조건 예배 덮어놓고 예배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착각은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이게 표류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 얘기를 한번 봅시다 이들은 예배들이죠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자라니까요 내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배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거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로서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실 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배할 때의 특징이 뭐죠? 기쁨이죠 왕 되신 분을 만나니까 예배 요소 중에 기쁨이 있었고 또 하나 예물을 드렸죠 예물 빈손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 예물 드리는 거 예배 때는 예배를 있어야 되고 그다음 말씀 순종이 있잖아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순종하잖아요 이게 예배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 자신일 때는 자꾸만 분노심이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 불평 뭐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 왕이신 인생을 살면 도망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인생 그래서 기뻐하고 예물 드리고 예물 드리는 거 세 가지 주의라케 다 많이 배웠죠 황금은 왕 상징하고 유양은 제사장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거 상징한다고 이 세 가지 예물 드렸다고 자꾸만 동맘 박사 세 사람 그러는데 성경 어딜 찾아봐도 동맘 박사 세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거 믿지 마세요 동맘 박사 들이니까 두 명 이상 나가볼 때 한 열 명쯤 온 것 같아요 열 명쯤 그래서 연극할 때는 세 명이 좋죠 배역하기 그래서 혹시 남는 애들이 있으면 한 열 명쯤 해도 돼요 동맘 박사 세 사람이라는 말은 그건 어떤 사람이 착각해서 만든 거예요 예물이 세 가지라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뭐라 알라 그러지 말고 여기 헤로스는 잠깐 알라 그랬잖아요 죽어라 예배 드리고요 무조건 예배 드리면 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만 알면 되죠 무조건 예배 죽어라 예배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분노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우리 삶에서 삐딱하게 잘못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팬데믹 시대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예배 비가 와도 예배 눈이 와도 예배 힘들어도 예배 아파도 예배 하여튼 죽어라 예배 드리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결론만 알면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간단하게 삽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얘기는 여기서 주인공이 요셉이거든요 여러분 아다시피 누가 보면 같던데 마리아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아기 낳는다 그랬더니 뒤에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다 하면서 마리아가 되게 훌륭하다고 나오는데 마태복을 보세요 여기는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요셉 얘기만 나와요 요셉이 중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적 울타리 역할도 했고 요셉의 결정 때문에 예수님의 생존이 가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셉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역할 근데 요셉은 뭘 믿었냐면 요셉의 신앙이에요 약속과 성취예요 이거 계속 나오죠 약속했던 것이 성취되더라 이거 해석의 틀이 약속과 성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과정을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배경이 뭐냐면 제2의 출애굽이에요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구원 사건이 출애굽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이죠 그래서 애굽 갔다가 돌아오는 제2의 출애굽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겠어요? 제2의 모세겠죠 모세도 영화 살해 사건을 통해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도 영아들 이세희가 다 죽일 때 살아남는 거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맥락은 그거예요 제2의 출애굽 제2의 모세 그리고 내용은 뭐예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뜻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이르데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순종을 누가 했어요? 요셉이 한 거라고 해요 요셉은 말씀 따라 순종했다 그냥 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말씀이 있으면 순종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뭘 이룬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호세와 11장 1자리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15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소한 거가 아니고 그냥 모든 게 약속과 성취라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곧장 나오잖아요 바로의 영화 학살 이게 사실은 바로나 헤롯과 똑같은 인물이다 예수님은 제2의 모세, 제2의 출애굽을 하고 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렌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 얼마 전에 예레미야설을 봐서 알죠?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라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마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갈 때 라마라는 곳에서 베냐민 집화가 모였어요 집결지 베냐민 엄마가 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곡의 상징이 라엘이 라엘 라엘은 요셉이 있는데 종으로 팔려가버리고 자식이 잃어버리죠 그다음에 베냐민은 낳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또 애곡의 고기 라마 장소에서 베냐민 집화가 끌려가요 포로로 거기서 집결해가지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할 때 이거 살짝 제가 언급했었는데 그 얘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약속이 성취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돌아가라 그러죠 돌아가라 다시 출애굽하라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셉이 결정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했다 그래서 나태복면에서는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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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이 다 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헤롯이 죽고 죽이라고 할 때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부인 10명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 아들 중에 아켈라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켈라워는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땅 그리고 유대 땅 밑에를 이두메라고 했는데 이두메땅까지 이거 지비하는 게 아켈라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로 돌아가는 게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제일 많이 닮은 놈이 아켈라워예요 잔인하거든요 여기 가는 걸 무서워해서 북쪽으로 갔다 북쪽의 갈릴리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로 갔다라는 거죠 왜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게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워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설명입니다 22,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워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리시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아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이것도 예레미에서 나왔죠 이 나사렛이라는 뜻이 뭐냐 이게 싹이다 가지다라고 하는 뜻 순이다 하는 뜻 넷제르로 해서 나온 거라고 넷제르 예레미의 33장 15절 옛날에 33장에서 배웠던 거 이런 게 나와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위세께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다위세께서 공의로운 가지 이 가지가 넷제르예요 넷제르 가지라는 거 그다음에 또 어디 나오나 2사에서 11장 1절 오늘 나네주의 번 거기 나오죠 2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기 싹이라는 거 가지라는 거 둘 다 넷제르예요 넷제르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이 아는 예수님의 어린 양시 2사의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할 때 연한 순 할 때 그게 넷제레 그러니까 넷제르라는 말에서 나사렛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연한 순이니까 보잘것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약하다 낫다 그래서 실제로 나사렛 그럴 때 좀 비아냥거리는 뜻으로 쓰잖아요 나다나엘을 불렀을 때 요한복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랬죠 아니 싹 싹 우리 싹수가 노래 그러잖아요 싹밖에 안 되는 데서 뭐가 나와 나사렛은 좀 작은 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사렛은 작다 예루살렘은 크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넷제른데 그러니까 연약한 보잘것 없는 곳에서 뭐가 나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요 관용구같이 써요 나사란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나사란 예수 나사란 예수라고 말할 때 느낌이 뭐예요? 보잘것 없는 예수 그런 뜻이에요 보잘것 없는 예수 나사시의 동네에서 자란 것도 있지만 그 동네 이름 뜻이 보잘것 없는 이거든요 보잘것 없는 예수가 엄청난 일을 이뤘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니까 나사란 예수로 보잘것 없는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보잘것 없는데 엄청 능력이 임했다 안진병이 고칠 때 사도행전 3장 6절 은가금 없다 그러나 내가 있는 거 준다 그러면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보잘것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능력은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 뜻 또 뭐 있나 4장 10절 같은데 보면요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또 뭐 이거죠 10장 38절 같은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나사란 예수에게 보잘것 없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여튼 컴퓨터 같은 경우에 쳐보세요 나사란 이렇게 치면 사도행전의 신학이 나사란 예수예요 엄청 나와요 이거 이거의 근거를 제시한 게 마태라고 마태국 2장 이 마지막 절 이게 되게 중요한 신학이죠 그러니까 마태의 신학 중에 핵심이 뭐예요 약속은 성취된다 약속은 성취된다 그러니까 나사란 예수가 성취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약해도 말씀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내가 약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예요 그 메시지라고 마귀가 2세 이하 영화 죽이고 별 난리 쳐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말씀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게 메시지라고 메시지 요셉은 한 게 뭐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무지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나갔더니 다 성취를 이루는 종류들이 되더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너희들도 약해도 괜찮아 나사란 예수일 뿐만 아니라 나사란 나의 나 나사란 자기 이름 보잘것 없는 나예요 그런데 말씀 붙들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 붙들고 나가기를 원한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 잘 이룬다고 생각해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는 나사래시라 할지라도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부제로 계단 오르기 얘기했는데 계단 오르기 예를 들어 다섯 명이 있다고 합시다 아이, 어린아이, 여자 좀 약하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 여자, 노인 다 약하죠 반면에 청년 또 하나 운동선수 누가 제일 빨리 올라가? 20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대부분 운동선수 아니면 청년, 남자 이런 쪽이 빨리 가겠죠 아이, 여자, 노인 그러면 좀 느리겠죠 계단 오르기엔 그래요 그런데 20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탄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죠 똑같거라 아니면 제때 들어가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관계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AI 시대라고 그러지 않아요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지 않아요?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일단은 나이하고 별 관계 없어요 인공지능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나이나 남녀 차별 이런 거 없어요 조건도 없고 이제는 여러분 오래 하셔도 똑같이 일할 수 있어요 AI 시대 그럼 AI 시대에 차별을 하려는 게 뭐예요? 계단 뛰기가 똑같아요 체력 갖고 뛰는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은 엘리베이터 타는 거와 똑같이 지금 필요한 건 뭐죠? 차별화된 거는 영성의 영성 믿음의 시대라고 딴 거는요 요즘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봤어요 멀쩡하게 나오고 명문대학 나오고 뭐 다 갖고 있는데 멘붕이라는 얘기 듣죠? 멘붕 그런 모자란 놈이 있어 멘붕이 와 사실은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게 다 멘붕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감당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건 뭐냐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영성이 이기는 거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기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잃지 마십시오 지금 계단 뛰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요 뭐 조건 좋아가지고 뭐 학벌 있고 뭐 스펙 쌓고 그거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망하는 사람 한둘 봤어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는 AI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영성의 시대예요 영성인 사람이 이기는 거고 다 같이 그 남들 휘키코몰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뭐 나오지도 못하고 하는 은등력 외톨이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돈도 잘 벌어 다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 그러고 교제권에도 못 들어가고 다 왜 그래요? 영성의 문제라고 영성 주께서 내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면 원수까지도 만나서 변화시킬 수 있고 대적과 만나서 이길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여기 보세요 요셉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 독특성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 따라 사는 믿음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들 키울 때도 제발 바보지도 하지 마세요 공부 좀 더 하고 스펙 더 쌓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 되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 만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정신병원에 집어넣지 말고 영성이 이기는 거예요 영성이 믿음이 이기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살은 예수예요 보자까부터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 마지막 시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전혀하겠습니다